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아나운서 최보슬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산책이나 외부활동 잘 못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 강남구민들은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상상태에 고해받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지하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이곳 청담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강남구의 필 환경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을 조성했는데요. 오염된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곳에 방풍문을 설치하고 방풍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초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 72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데요. 이처럼 공기질과 환경이 개선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크게 두 곳의 테마 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3, 4번 출구 사이 약 200m 구간은 청정자연의 필수 사유소인 공기, 흙, 물, 빛을 테마로 자연조경과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져 있고 경기구 방면 180제곱미터 공간은 조명 연출에 의한 특별한 포토존이 구성돼 있습니다. 단순한 보행구간을 넘어서 마음 놓고 다니며 편히 쉴 수 있는 청정지하공원 미세먼지 프리존 정말 멋있죠? 여름엔 쿨존, 겨울엔 웜존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건강한 생활공원 미세먼지 프리존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구청 아나운서 최모슬이었습니다.